퀄리티의 공격 아재를 순단이동이 있어서 아재를 이제 동경이야 아재를 이제 동경이야 지우가 들어왔다 지우가 와서 아재를 들어왔다 지우도 찔러 찔러 집에 와야 됩니다 집에 와야 됩니다 집에 와야 돼요 집에 이제 누가 같이 돌아와 집 다 오다라가면 난리야 와우 와우 차라리 이런 배치가 DRX 입장에서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뒤로 뒤로 실비가 실비가 지우가 때리는데 아잇타이 볼미채력 지우가 지우가 떨리봐 딜이 엄청 세서 빨리 와야되요 오오오오 왜 이렇게 빨리? 거짓말고 어쩔 수 없네 다먹고 싶다 코이비, 코이비, 코이비 나 안 되는 위치 한 텐데 추연된 위치 데미지가 포이 튀겼어요, 위에 나스칸은 최대한 살아봐야 돼 밑도의 없이 밑도의 없이 설병이라는 말이 눈빛이 들뜬 스며리도 들뜬 대기 들뜬었어요 두금 scrutin 아... 난디디가 있어요! 난디디가 있어요! 난디디가 있어요! 우리도 아천들이 다 맞을게요! 예스스! 시즌!